신속배달! 따끈따끈한 화재를 찾아 알콩달콩한 화재를 찾아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화재 신속배달! 띵동! 화재 수집을 위해 찾은 곳은 경북 영천. 여긴 온통 분홍빛으로 가득합니다. 예쁘죠? 동영이 없다! 안녕하세요. 화재 신속배달 이동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화재를 배달하기 위해서 나온 이곳은요. 바로 예쁜 작약으로 유명한 영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배달할 화재는 바로 작약인가? 작약?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화재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화재 배달 시키신 분! 혹시 저분들인가? 안녕하세요. 저기서부터 손을 들고 계신데 혹시 화재 배달 시키신 분들 맞으신가요? 격하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배달해야 하는 화재가 뭔가요? 화재 현장 어디 있어요? 저쪽으로 가라고요? 여기! 영천한약축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배달할 화재는 바로 영천한약축제. 전통 한방도시 영천에서 한약을 주제로 펼쳐지는 특별한 행사죠. 근데 영천한약축제를 배달해달라고 요청하신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인형이라 말씀을 못하시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말하셔도 될 텐데. 여기 아니고요. 너무 귀엽네요. 여기 맞아요. 올해로 21일을 맞이하는 영천한약축제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니까. 그곳을 여러분께 전달해달라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임무를 제가 이 가방 안에 가득 담아서 축제 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 제대로 즐기러 가볼까요? 출발, 출발 가시죠.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영천한약축제. 코로나 이후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는데요. 지난해 영천이 작약주산지로 지정된 걸 기념해 이번엔 특별히 작약꽃축제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이분들. 영천한이마을이 아주 한약축처럼 떠들썩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영천이 한약으로 유명해진 걸까요? 조선시대부터라고 해야 할 겁니다. 영천에는 이쪽에 최약산이 있고 팔공산 줄교가 있고 이래서 주위에 명산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약재들이 영천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천이 사통팔달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천에는 한약의 유통 중심 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영천은 한약재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는데요. 특히 전국 작약의 34%가 영천에서 생산되는데 한약재로도 쓰인답니다. 이 작약꽃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에 좋은 한약재이기도 한 거예요? 네, 뿌리가 아주 좋은 약이죠. 모든 한약에 지면 감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뿌리가 바로 작약입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영천에 작약꽃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영천에 작약이 잘 되나 봐요. 잘 됩니다. 땅도 좋고 비도 많이 오고 첫째, 비가 많이 와서 땅에 습하면 작약 뿌리가 섭는데 영천은 그렇지 않고 비가 적당하게 오기 때문에 직접 농사지신 거니까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산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전국에 첫 번째로 저는 48년째 작약농사를 짓고 있는데 좋은 효자 분복입니다. 작약 얘기하시니까 얼굴에 미소가 참 번지시네요. 작약만 무신게 하셨으니까 진짜 작약의 신이겠어요. 맞아요. 또 다른 부스에는 작약으로 만든 빵이 인기인데요.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그래서 저도 저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작약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작약빵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작약으로 빵도는 안 들어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꽃을 한일에 풍성하게 보시고 또 입이 심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약빵을, 꽃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빵입니다. 이거예요? 진짜 이 빵이 작약꽃이랑 똑같이 닮았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었잖아요. 작약꽃빵에는 그러면 작약꽃이 들어있다. 작약꽃이든 빵 맛은 어떨지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요. 보여줘요. 붕어 빛이 막 나거든요. 작약꽃처럼. 진짜 분홍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꽃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쿠키 맛보고 가실게요. 정말 너무 부럽네요. 먹으니까 입어지는 것 같은 느낌. 양보하지 마세요. 먹으세요. 여기에 눈. 한의야 축제상계에 다양한 한의야 체험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이곳에선 수지침과 숙뜸 체험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한의야 체험도 할 수 있군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예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전통 한의야. 이렇게 뜸을 뜨며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을 돕고 소한기를 보충해준답니다. 이제 한약축제라고. 길이 가서 내가 이걸 꼭 한 번 체험하고 와야겠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체험 되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영천 시민이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기서 진짜 찐 건강한 한약 냄새가 포글폴나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모양냄시나죠? 어우 뜨거워라.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저거 허준 드라마에서 본 건데요. 호자탕이요? 네. 저 이렇게 약다리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는 많이 봤어요. 옛날에 엄마, 아버지들,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우리 보고 부채질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정겹네요.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 많이 나요. 코끝에 땀이 송각. 제가 한협축제 처음 와가지고 저희 영천이 포은 정몽주 선생님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정몽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여의시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약을 한번 다려서 아버지를 좀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진짜 말 그대로 효자시네요. 정말 효자탕. 네. 지금 끓이고 있는 효자탕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총 뭐, 꽃게, 대추, 황귀, 당귀, 감초, 청궁, 용안육, 작약, 건강, 숙취황이라고 총 10가지 역제가 들어가고 이거 10가지를 다 넣으면 저희가 흔히 아는 쌍화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작약의 뿌리래요. 약간 달달한 향이 나요. 작약도 많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쌍화탕의 재료를 모두 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시절 추억이 생각나는 효자탕 다리개 체험은 매년 영천 한약축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시간과 정성과의 싸움입니다.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만큼 호녀가 돼 봤는데요. 천을 다 통째로 다 부어요. 우와. 잘 자야 돼, 저거. 별도 말아주실래요? 좀 뜨거울 텐데. 맨날 방식으로 따시더라고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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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조심하셨어야죠. 쉽지 않게. 호녀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도방정이네요, 정말. 정말 즐거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와. 나와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진하네요. 그죠? 간장 같죠? 효니어탕인데 저렇게 다 마셔요, 군인이? 한약은 원래 저렇게 쭉 들이켜야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몸은 제가 지킵니다. 여러분. 먹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한약재의 기운이 막 올라오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거뜬하겠습니다. 올 한해. 요즘에는 누굴 만나면 MBTI를 물어보잖아요. 그보다 앞서 한국의 전통 한의학에도 MBTI처럼 사람의 체질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른 데랑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사상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곳입니다. 태양인, 대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곳입니다. 엄마가 너는 무슨 체질이니까 뭘 먹어야 된다 했던 그런 것들. 네, 맞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하게 사상 체질 진단기로 내 체질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 신체 정보를 입력하고 14가지 항목에 꼼꼼하게 답변하면 나의 사상 체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짜잔. 저는 소음인이 나왔고요. 나의 체질 바코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식은 되도록이면 바코드를 기계에 넣고 인식시키면 본인의 체질에 대한 설명과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들을 수도 있죠. 똑똑하죠. 조국 체험자도 있어요. 사상 체질을 알고 난 뒤 내 체질에 맞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곳 너도나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느긋한 휴식에 빠져보는데요. 노곤노곤해졌을 것 같아요. 혹시 사상 체질 검사는 하셨나요? 아까 검사하는 곳에서 이걸 받아왔거든요. 짜잔. 소음인. 소음인한테는 저희들 진피가 들어있는 거 사용을 하시거든요. 진피는 귤 껍질로써 스트레스, 불안감 해소, 불면증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향도 너무 좋고 내 체질에 딱 맞는 조격제입니다. 잠어예요. 너무 좋다. 여기 아래에서 진피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슬슬 올라오거든요. 따끈따끈한 느낌과 함께 내 발에 보약한 채를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촬영만 했으면 좋겠다. 진심이에요. 은은한 한약재의 향기 덕분에 어느새 피로가 사르르르 풀립니다. 진짜 몇 분만 발을 담그고 있어도 단잠에 빠질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조격 받아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죠. 열을 밑에서 데워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맑아지는 느낌이고 또 어머니하고 함께 와서 그런지 몰라도 더 힐링되는 느낌이고요. 한약축제 왔는데 조격 안 하고 가면 그거는 안 보고 갔다고 할 정도로 정말 꼭 들러서 꼭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약축제를 제대로 즐기려면 조격을 해야 된다. 이거네요. 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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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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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비명소리가 이런지 몰랐어요. 너무 심해요. 박소린 줄 알았어요. 까마귀 같기도 하고요. 머리 아프고 소화 잘 안 되고 등어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밤에 절대 늦게 먹지 말고 먹자마자 즉시 누워 자거나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혹시 우리 집에 CCTV 달아 놓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지? 의사 선생님들은 척하면 아시더라고요. 물론 척턱이 너무 아픈데요? 아악! 눈대님 잘못했어요! 아악! 눈대님! 아악! 눈대님! 아악! 눈대요! 눈대요! 아파요! 엉살이 아니고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아까 뻐근했던 것도 쫙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눈이 약간 시원하니 맑아진 느낌 선생님 진짜 기억하세요? 허준이 살아더라 선생님! 와 아주 명이셔요. 아유 좋아해요. 얼굴 혈색이 아까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런가요? 훨씬 나아 보여요. 혈색이 도는 것 같긴 하네요. 한의하기 좋네요.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5분을 모십니다. 퀴즈 해가지고 당첨되시면 한방 선물을 드립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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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끄러운 현장도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환불을 준다는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 흥겨운 노래가락으로 손에 한껏 끌어올립니다.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자, 내나이 놀지 말고 시작! 나와라 봄아! 치열한 경쟁 속 저도 온 힘을 다해서 봄을 찾기에 돌입했는데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봄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오! 오! 찾았다! 찾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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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하네요. 너무 고맙네요. 대충! 대충입니다. 대충! 영천 한약 축제는 그야말로 진한 한약과 같았는데요. 한방은 고루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싹 날려줄 정도로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데리고 이렇게 한약 같은 축제의 밤이 깊어갑니다. 온 가족이 흥이 많으시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영천의 한약 축제. 온 가족이 즐기기에 어떤 축제인 것 같으세요? 한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고 즐길 체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여기 향이 은은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커다란 가방에 뭘 그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신랑한테 사달라고 했죠. 자기 학교. 자기 학교 또 선물 받으시고. 선물까지 받으시면서 오늘 축제 즐기셨는데 어떠셨어요? 스탬프 투어하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한약이랑 가까워진 것 같은가요. 한방 향기 가득한 영천 한이마을에서 기력과 활력을 축하하세요. 빠샤 빠샤!